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치미에서 파헤치는 게 직업인 프로파일러 이오태 역을 맡은 주원 훔치는 게 직업인 전설적인 대도 윤진숙 역을 맡은 김하중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고요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응원의 기운을 받으시면 수능을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! 연습한 것 같아